안녕하세요 채널명 바꿨습니다 리브레 뮤직에서 지훈 피아노로 채널명을 바꾸게 된 이유는 리브레라는 담배 종류도 있고 쿠바 리브레라는 칵테일 종류도 있어서 술 담배에 해당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리브레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 제가 그 학원 강사인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정적으로 리브레는 프랑스어로 자유롭다라는 뜻인데 리브레 뮤직 뜻 자체는 자유로운 음악이 아니라 내 음악 자유롭게 쓰세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는? 막스라는 그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거 이름 바꾸는데도 1년을 고민했었고 지난주나 예전 라이브 방송에서 구독자분들과 채널명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하나 좋아한다고 했더니 후보명들이 이 꼴이 났어요 참네... 결국 1년을 고민한 끝에 정말 밋밋하게 저의 본명인 지훈 플러스 피아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것저것 있지만 그래도 피아노 영상의 비중이 80%를 넘으니까 피아노라고 붙이는 쪽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앞으로 지훈 피아노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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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